춥고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림TV의 축구림입니다. 제가 축구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자 축구의 모든 것 존버 승리 나이키에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저에게 이 축구화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웃음 지난 여자 월드컵 관련해서 도움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나이키 TN4 레전드 8 제품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TN4 레전드 8 제품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TN4 레전드 8 제품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아 일단 이 모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얼마 전에 축구화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엄청 눈여겨보고 있던 신상품 나이키 신상 TN4 8인데요 항상 여자 축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이즈가 국내에 입고되지 않아서 맨날 퀴즈를 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퀴즈용품은 보급형이다 보니까 또 과죽도 다 인조과죽이고 되게 좋게 안 나와요 그래서 축구화의 급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 레전드 8 엘리트 FG 엘리트 FG라고 엘리트 FG 이거는 최상급입니다 완전 기대에 차서 지금 택배를 받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트는 20만 원대 진짜 비싼 축구화예요 그래서 저희 여자 축구계에서는 구하기 힘든 그런 축구화인데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항상 떨리는 이 느낌 짜잔 영롱한 파란색의 느낌 아 이게 축구림 색깔이잖아요 또 축구림 색깔 파란색이 들어와 있고 저희 윅스 유니폼과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리고 밑에 여기 밑에 뽕에 파란색이 박혀있어요 스터드 이걸 스터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석희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사실 저는 디자인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TM4A 제가 예전부터 리뷰 엄청 영상 많이 찾아보고 출시됐다고 했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모델인데 여기 진짜 만졌을 때 부드럽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 이거 요즘에 나이키 모델 중에서 항상 자랑하는 부분인데 이 코드핏이 안에 들어있어서 발을 엄청 촥 감싸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요것을 신고 축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짜잔 나이키에서 항상 축구화 사면 주는 슈즈백 이지만 약간 깔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렇게 새신을 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이키 대회에서 요거 축구화를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신어봤는데 그거 신어본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키즈 같은 경우는 이런 조여주는 이런 핏도 없고 그냥 겉에 가죽만 있고 겉에 가죽도 인조라서 엄청 깝깝한데 와 이거는 진짜 이번 TN4의 자랑 이렇게 이걸 계속 만져보게 되네 이거를 다이아몬드형으로 쫙 돼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각도로 발을 착 잡아주는 것 같아요 발에 착 감기는 느낌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너무 좋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제가 235에서 240을 신는데 240짜리거든요 이 축구화가 근데 완전 딱 맞고 살짝 여유가 없을 만큼 딱 맞아요 그래서 원래 치수보다 한 5mm 정도 크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더위를 먹어가고 있지만 한번 차보고 여러분들께 실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패스 이분들 패스 패스할 때 패션은 한개도 없어요 자 여러분 TN4 리뷰고 오고 지금 더위를 먹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TN4 레전드 8을 신고 한번 축구를 해봤는데요 뭐 축구 경기는 아직까지 안 해봤지만 패스 그리고 드리블 슈팅 요 정도를 한 결과 발에 감싸는 느낌은 좋다 기존에 신던 축구화가 슈팅에 특화된 그런 축구화를 신다가 이걸 신었다 보니까 뭐 축구화상에 요즘 나오는 축구화들은 슈팅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기도 있고 이렇게 엠보싱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쿠션감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착용감이 너무 좋고 이제 달리는 그 와중에 나오는 뭐 드리블이나 아니면 퍼스트 터치 그런 부분에서 되게 특화되어서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추천도 드리고요 지금 잔디 상태가 잔디가 거의 없는 잔디가 없는 수준이라서 이게 스터드가 계속 이렇게 밀려요 스터드가 밑에 있는데 네 여기 바닥에서 제 역할을 아직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인조 잔디 뽀송뽀송한 인조 잔디나 천연 잔디에 가면은 그 빛을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 감사드리고 정말 축구화 잘 신고 경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축구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축구 생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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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